1초 지냈어? 안녕! 딸기TV에요!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갔다와서 이 다쿠세트를 사왔어요 자 그럼 한번 그럼 그럼 한번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다쿠세트를 샀어요 이거는 다이소 나봉작가 콜라보고요 이거는 다이소 찌작가님 뒷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훨씬 구성품이 많아서 더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앞면 자 그러면 일단 나봉작가님의 다쿠세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꽤 뜯는게 어렵네요 살짝 그래도 이렇게 접착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파우치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는 파우치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뜯었고요 자 그러면은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상수의 갓 갓 코스트에요 여기는 코끼리도 귀여워서 이것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마스크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이게 뭐죠 이게 스티커 이게 종이씨 스티커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떡매와 엽서가 있어요 엽서 근데 원래 엽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 뭐 이런건데 근데 엽서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마스킹테이프를 숟가락 들어 올게요 끄나 끄나 자 이렇게 이렇게